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니가 왕이 되면 알 것이다.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분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?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오.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. 신하들의 결정을 윤화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야. 예 다 제 잘못입니다.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.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.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. 다정한 마리마디였어. 설마 마비를 살려주소서.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. 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